고 들어가 아 넌 모리지 아 죽었다 아 아 좋았습니다 아 아 못 깨는거 아니야? 잠깐만 아 레지스톤스도 없네 어떡하냐 못 깨는 각인거 같은데 아니 아휴 이게 아닌데 내 생각은 오오오오오 아 스킬 쓰고 싶은데 돌아가고 싶어 넌 돌아가는게 쉽지 않구만 아니 아 점 샷을 원래 안했어 넌 안보여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그냥 때리면서 이동했었는데 어떻게 했었냐 옛날에 점차 늘 안했어 스쿠 곧 1페이지만 넘어가 봐 1페이지만 1페이지만 3페이지 2 3 ärke 아 나 갑자기 기억나서 스킬이 뭐가 있었는데 맞으면서 했던 기억이 되졌네 헛 아 그렇죠 그렇죠 이 스킬을 쓰면은 밀려나지 않지 근데 밀려나네 아 안보여가지고 잘 못하겠네 어 핑계 좀 대봅니다 아 아 아 이거 원래 쿨이 길었었나 바로바로 썼던거 같은데 쿨이 줄어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어이구 어이구 아 요렇게 되는거다 세번으로 바뀌었지? 아 이런식으로 뭐하나 안나갔는데? 어이구 분신이 없었구만 아 오케이 아 넘어갔어요 오케이 됐고 어 키디디딩 와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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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뒤로점프하면서도 했었던거 같은데 잘 안되네 오 아 아우 왜 안 맞았는데 좀 이따 살아나겠습니다 괜히 두 번 뒤질라 피한 것 같은데 왜 맞았대 이제 지금 살아나도 되나? 아 가끔씩 두 번 죽더라고 왜 좀 늦게 살아나줘야되데 아이씨 빠졌네 A 또 빠졌네 아우 죽었다 이거는 다 움직인다 아 됐다 무지겠다 아우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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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옷 오우 뭐야? 아 죽었나 보다 죽어 있을 거 같은데? 죽어 있을까? 살아 있을까? 살아있다.. 죽어있을 줄介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. 파인트 살아있는 타이브 아 쉽지 않네 나는 임팩트 끄고 해야되려나 봐? 뭐 하면 개쏘심 더 조였어 끝 코어 하나 에디셔널 큐브 2개 코어 2개 조화가 안 나왔네? 3개 나온 것 같은데? 아 나이터 거 괜찮지 유니온 3628 링크 다 되어있는거지? 섀도우 바이트가 많이 쓰나요? 거기로 이게 강화가 더 잘 돼있네 요게 사냥하고 그거잖아 쿨타임 줄어들지 않나요? 지속시간이 늘어나는건가?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에스페라가 되게 낫네 에스페라가 되게 낫네 어허 어허 추업 좋다 추업이 좋으나 음 직접 18성 어허 으음 아 으음 오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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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